에어 인테리어 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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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시 반쯤 저를 깨우더니 아침 마켓을 가자고 해서 지금 저희가 아침 마켓을 가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 저거 다 같이 보시죠 이도스퀘어라구요 저녁에는 야식거리를 맛있게 파는데요 아침에는 또 이렇게 와 음식을 음식이랑 야채랑 파는 아침 시장이네요 와 같이 섞여서 파네 와 아침부터 이렇게 변하네요 다양한 음식을 파는 아 야채랑 파는 아침에 리더마켓에 오시면 와 아침 마켓이구나 여기는 야채나 뭐 이런거 팔구요 이쪽 사이드로서 먹을거 팔아요 간식같은거 아 요거 요가일도 있었나나 이런거 주심도 팔구요 야채도 되게 싸고 신선해요 집주인이에요 여기서 과일 샀는데 사과 6개 20링기 있으면 6천원으로 샀네 싼건데요 되게 맛있을거 같아요 아 여기 종합이네 다있네 코타에 그 간식류같은거 아 진짜 많네 말레이 과자 저쪽은 중국 이야 여기는 코타는 그 소말레이시아 가면은 가치 안팔어요 근데 여기는 가치판이에요 물론 가치판것을 못봤어요 여기 말레이시아 네 몰라요 고통이 있네요 네 아 네 네 이게 어디인지도 여기가 아 예수아이관 밑판창거리에 좋은거 많네 와 이거 소세지인가 아 여기 송주도 있고 와 진짜 음식 다양하네 여기 소세트라고 하는데 이게 아 이거 코코넛 립으로 했나 모르겠네 아 여기도 이렇게 파네요 또 아 야 여기 오면 진짜 맛있게 먹겠다 와 아 아 와 샌드위치에요 아 야 음식이 진짜 다양해요 여기 야 이런 데가 있었다니 야 이런 데가 있었다니 라시르막 라시르막 예스 야 야 야 야 같이투게더라네 이스라엘이랑 서말레이샤 가면 좀 민족관과 종교관에게 엄격해서 같이 안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음식이랑 다 같이 파네요 왜냐하면 중국분들이 돼지고기를 팔아서 이슬람 분들이 좀 극도로 민감해하시는 경향에 가는데 음식이랑 다 같이 팔아서 저는 되게 다양하네요 페난 가면 나이트 마켓이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같은 지역에 되게 웃겨요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 또 음식을 파네요 여기 면이랑 빡쿠테랑 여기 온갖 싸고 맛있는 소울푸드가 다 있어요 맛있다도 유명하다고 하니까 여기 또 딘섬도 있고 면도 있고 하니까 꼭 와서 여기 오시면 식사를 하십시오 아침입니다 지금 약간 8시인데 저 사장도 한방울이 샀네요 여기 진짜 음식이 맛있어 보여요 이렇게 모여 있는 데는 안 맛있으면 망하기 때문에 또 가격도 비싸도 안 돼요 그래서 싸고 맛있지 않으면 못 버티는 곳이라 정말 좋은 거 같습니다 리더 광창이라고요 스퀘어라고 여기서 오늘 아침 시장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where are you? 해 pic